아 어 어 일단 때리고 시작합니다 어 데미지마요 우와 정복자여가지고 칼날 비었으면은 한 대 정도는 더 때릴 수 있지 않았어 네 어 와 다들 이거 설마 아니 바텀을 안 가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? 전면? 아 내가 이거 붕대 이거 전면 전면 도망가면 아 안돼 전면 아 전면 왜 안썸 아이는 이거 무모 붕대 찍어가지고 이러면 정글이 굉장히 어려워지죠? 아 퀸은 또 지금 아 아이템 안산지도 모르고 예 와 뭐 퀸 완벽한 정립식 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와 그리고 아니 특혜가 특혜가 여기서 여기서 리시를 하고 지배한다구요? 저 붕대 찍어가지고 리시 안해주면 못잡아요 어 어 그럼 배력 아이고 아이고 저건 뭐죠? 전면이 없어요 전면이 없어요 왜 결과는 바뀌지 않겠죠? 결과는 바뀌지 않겠죠? 그 그 이